어디야? 비 오는데, 오늘도 김밥 팔아? 우와, 김밥 시킨 거 너였어? 시키긴 우리 여직원이 전화해서 시켰지. 우리 시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 내역서 좀 알아봐 주세요. 재산세 고지서 떼주세요. 재산세 고지서가 뭐야? 유라, 태풍이가 부모니까 나, 나 있어요. 꽃잎, 꽃이 예쁘잖아요. 이전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.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. 목격자요? 잘 처리했다고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! 절대 그이가 알아서는 안 돼요. 절대 기억을 찾아서는 안 돼요. 거두지, 거세지, 거세지. 다음부터, 인증할 때가 나한테는 안 돼요. 다음부터,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집te 아내로 빌 fS50, 우리 집을 마찬가지로 그가 나아가 나와요.